3회짱 5회짱 3회짱 1회짱 아 이거 오랜만에 싸가지고 아 여러분 갖다 버려야겠다 유튜브 여러분 안녕 반가왕왕 여러분 유튜브 영상이 9월부터 다시 업로드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방송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다른 게임을 조금 하느라 유튜브 업로드를 못했는데 9월부터는 열심히 해서 많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이거 자꾸 이 누르게 된다 마크 오리아다 와가지고 마크에 있는 아이템창이 이거든 그래서 자꾸 이 누르고 너무 어색하다 오자마자 첫 킬로그가 추방이라니 좋아야되는거야 아니면 아직 해김하는거야 김골보의 김골보 아직 죽지않았다 배그실력 와 한달만에 배틀그라운드 앙구는 좀 마상인데 이게 어디 사운드야 위아래 발소리 들리 아우 못잡을 뻔했네 아니 이거 왈짜 이거밖에 안 내렸어? 그럴 리가 없잖아 아우 그럴 수 있어 헉 허속 우헥 와아 김골보 살초 날뛰 응원 와아 헤드샷 뭐야 내가 그대로 왔대못해진거야 뿌씨뿌씨뿌씨 아우 깜짝이야 아직도 베린이가 맞네 어 맞아 이거 솔로인데 이제 그거 할 수 있지 않나 이거 이제 깔 수 있지 않나 양놈 부트캠프 애들 남아있다 이거 올라가서 잡고 가자 근데 조심해야 돼 방금 내가 촉 써가지고 어 갈 길이 멀다 뭐야 건너가야 되나 약간 이렇게 잡힐 것 같아 이렇게 잡히면서 갑자기 건너질 것 같아 조졌다 와 얘 근데 잘 쏜다 불 맞았는데 엄청 잘 쏜다 DBS DBS 바꿀까 운명이다 이 시점에 DBS를 만난 거 와 근데 이게 완전히 이쪽으로서 찰쫄 잡힐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그치 아늑해라 근데 여기 서클 2니 아니고 7번 아 잠깐만 너무도 없나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할 소리 아 이거 오랜만에 써가지고 아 DBS 갖다 버려야겠다 DBS 너무 오랜만에 써가지고 선생님 방법을 좀 까먹었네요 여기 너무 소상한데 여기 너무 소상한데 왜 안나와 왜 안나와 조지에 부 지배하네 양룡이랑 나랑 해우소랑 해우소까진 내가 가야된다 양룡이는 나중에 싸우더라도 아 양룡 이제 세웠어 조금만 양룡은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해우소 정리할게 내가 양룡은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정리하고 너한테 간다잉 양룡아 너 제발 가만 좀 있어라 한 발 빼야되네 아 나 dbs만 걸려버렸네 안에 있나 나이스 나이스 아 수리탈 왜 까면 나 바로 뒤지는데 던질거 남았냐 어 잠깐만 잠시만요 아 놀랬잖아요 갑자기 다가오셨나 아 자굴로 가연 뭔가 안으로 들어갈까 어 화염병이다 뜨거울걸 앞바퀴 있는거 아냐 아 아 아 진짜 아니 왜 안피해 아 뒤로가면 되잖아 바보야 활병 맞았으면 이렇게 뒤로가서 여기서 구석먹으면 되잖아 아 아 이게 뭐야 이렇게 쉽게 먹는다고 너무 너무 시시하다 시시해 이게 오랜만에 이 2주 2 3주만 해도 이게 치킨이 먹어지네 아 으 으 으 으